크라테르의 자손인 우리 실리는 마력의 축복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정령과 카드, 하프 등을 이용해 다채롭게 마법을 사용해왔다 이번에는 다양한 원소를 다루며 전장을 지배하는 전설 속의 소서리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소서리스는 전투에 특화된 원소인 화염, 번개, 냉기의 힘을 다루는 마력으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같은 마법이라도 다른 원소의 힘을 부여하여 상황에 맞는 전투를 벌인다 화염 마법은 적의 방어를 깨부술 정도로 파괴적이고 냉기 마법은 다수의 적을 제어하는 데 유용한다 번개 마법의 경우 손쉽게 적을 무력화 시키며 소서리스는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상처를 남기며 타고난 마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순간적으로 피해를 증가시키고 더 빠르게 마법을 시전할 수 있다 과거의 기록에서 등장하는 소서리스들은 소수로도 악마들을 축토화시키며 로엔데를 방어해냈다고 쓰여져 있다 원소를 온전히 깨우친 그들은 전장의 두려움을 각인시키는 존재였을 것이다 악마들의 힘이 강해져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겐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전장을 지배할 전설의 소서리스가 나아계는 환자입니다 III. 연상endas T. 신용 contemporáh carve 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